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실내 잃은 자존심 각오를 다시 하자. 60년생 누구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72년생 보이지 않던 믿음으로 기쁨이 배가 된다. 84년생 커가던 미움의 반전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다. 61년생 새색시걸음에 가벼움이 없어야 한다. 7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눈을 가져보자. 85년생 젊음이 재산이니 솔선수범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잃어버린 꿈을 다시 한 번 펼쳐내자. 62년생 눈물이었던 가난을 씻어낼 수 있다. 74년생 싫은 소리 쓴 소리로 세상을 배워보자. 86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이웃사촌 경사의 장단을 맞춰주자. 63년생 대신하는 자리의 욕심을 가져보자. 75년생 흥정하는 일은 배짱을 우선하자. 87년생 비 온 뒤 땅이 굳으니 시련을 이겨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숨김 수 없는 기쁨의 만세가 불린다. 64년생 기대에 없던 것이 지갑을 배불린다. 76년생 빛나는 순간을 사진에 담아보자. 88년생 아쉬움과 후회, 궁금함을 참아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흐려지는 기분 친구를 찾아보자. 65년생 사라지지 않는 추억이 생겨난다. 77년생 하늘이 내린 인연의 사랑이 오고 간다. 89년생 미워도 다시 한번 잘못을 감싸주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순서가 없으니 배울 점을 찾아보자. 66년생 인정이 아닌 공과 살을 구분하자. 78년생 낯설고 어색해도 시간을 믿어보자. 90년생 울컥 서러움도 씩씩하게 이겨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경력과 기술의 완벽함을 보여주자. 67년생 양보다 지린이 눈높이를 올려보자. 79년생 실체하는 제안도 배짱을 더해보자. 91년생 비어있던 지갑의 풍성함을 선물하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쓴소리 마음고생에 한숨이 깊어간다. 68년생 쉽지 않던 성공으로 어깨가 높아진다. 80년생 고민이 아닌 행동으로 가야 한다. 92년생 시켜서가 아닌 어깨너머 배워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힘들었던 순간 거짓말이 되어준다. 69년생 거칠고 굳은 일이 보람을 더해준다. 81년생 체면이나 권위는 잠시 잊어보자. 93년생 꾸미지 않는 노력으로 점수를 크게 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듣고 싶던 대답으로 걱정을 내밀 수 있다. 70년생 위풍당당 자랑에 힘이 실린다. 82년생 대담하고 빠르게 거침없이 가자. 94년생 느리게 오는 약속 급한 불을 꺼준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거짓이나 허세로 외톨이가 될 수 있다. 71년생 기분 좋은 관심으로 눈도장을 찍어내자. 83년생 잘한다 칭찬받는 모범생이 되어보자. 95년생 축복 같은 하루로 하늘을 바라보자. 95년생ё Dasu 95년생 90 95based illy